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과세되지 않았던 일시적 이주택 등에 대해서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 부담이 커지고 가산세까지 추진됩니다. 이처럼 세법 개정에 따른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국세청이 도움 자료를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을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취득세율은 종전의 최고 4%였지만 지난달 12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외 3주택 취득돼 8%까지 대폭 상향됐습니다. 4주택 이상은 무려 12%로 10억 원짜리는 1억 원 넘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지만 1년 이내 처분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취득세율 8%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중공이율을 기점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는 이들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비과세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기간 임대 수입이 있었다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보유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가진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0.5에서 2.7%인 종합부동산세율은 내년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의 경우 최고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 개인은 최고 6%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편 법인에 대한 6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법인에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